두 번 봐라 그대 또 여인축해 누군가 세상과는 뭔 얘기 오빠 들어와! 아아아아악!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피니 생일 축하합니다! 똘이 앉아! 목줄 해줄테니까 앉아! 목줄하고 산책하러 갑시다 잠깐만 있어봐! 기다려! 가자! 똘아! 산책가니까 그렇게 좋아? 똘이! 산책가는거 그렇게 좋아? 응? 아우씨! 아빠 말도 안들고 그냥 가네? 냅다 달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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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бр门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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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별 뭐 특별할 거 없는 강아지 산책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